이 그림은 어떤 뭐예요? 이건 폭풍이 몰아치다 그런 제목인데요. 전기적인 요소가 날카롭고 이런 것들이. 해오리 같은 것도 보이고. 저 그림은 제 그림 중에서 가장 미래적인 식물이나 동물 이런 느낌보다는 기계적인 느낌이 많이 나요. 먼 후일이라고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. 제 그림은 난해한 게 아니고 낯설은 거라고요. 낯설은 거. 한 가지 걸리는 건 그 열정만큼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도 한없다는 것. 정말 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못했거든요.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죠. 본인도 굉장히 괴로웠겠죠. 힘들었겠죠. 그 힘든 과정에서 그걸 참아가면서 지금까지 이 길을 가고 있는 거 하나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그래도 아내분이 싫어하지만은 않네요. 미안하네. 저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드시니까. 당연히 미안하죠. 다음날. 다음날. 식당 앞에서 다시 만난 아저씨. 오늘도 어김없이. 배달하는 아저씨 품 안에는 볼펜이 함께다. 단골 손님이 있는 곳에선 가끔 작품도 보여준다는데. 뭐 옛날 그 무슨 고목 같은 거 뭐 이렇게 그리시는 거. 그런데 이걸 뭘로 그리신 거예요? 볼펜? 네 볼펜. 어머머. 어머머. 이거 볼펜 다 그랬네. 명야머머. 어머머머. 세상에. 재주가 좋으시네요. 하나 주셔요 나중에. 동행. 얼마나 힘들게 그리신 건데. 멋있다고 하네요. 아니 멋있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. 뭐 이렇게 난이하다는 사람도 있지만. 그런데 왜 아내분은 싫어하실까요?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돈을 안 벌어다주니까. 그래서 안 쫓겨난 것만 다행이지. 그러니까 안 쫓겨내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죠. 저 그림. 저는 진짜 돈 주고 그래도 사겠어요. 멋있어서. 배달하다 말고 그림 그리는 거 알면 쫓겨날 판인데.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요. 이렇게 끄적거릴 때. 끄적거릴 때 가장 근심이 없어져요. 아저씨에게 작은 볼펜 한 자루는. 무엇이든 그려내는 부시자 잠시 숨 돌린 쉼표고 꾸미자 안식처인 셈.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산해진 식당에서. 아저씨는 또 볼펜을 붙삼아 그림 산맥행에 빠졌는데. 그림이 그렇게 좋으세요? 네. 좋죠. 그림을 그리지 않는 내 모습을 생각하기가 싫어요. 그런 아저씨를 위해 제작진이 준비한 선물은. 바로 볼펜 화가의 작품을 선보이는 작은 전시회. 쉽게 보기 힘든 볼펜 그림에 사람들 이목 집중되고. 그리지 않는다. 이거 꽃 같아. 식물? 나무? 끈 아니야 끈? 난해하긴 한데 세련된 것 같아요. 우주 만물에서 나오는 에어리언 같기도 하고. 반란분께 상상력을 자극하잖아. 뭔가 마법 같은 신비의 세계들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. 그 속에서 아저씨는 오늘도 꿈을 향해 한 발 더 전진한다. 기분이 어떠세요? 좋아요. 되게 좋아요.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 많아서 더.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. 바람이 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그림에 투자하고 싶은 게 제 바람이에요. 지금보다 더워요? 네. 그랬더니 아저미한테 쫓겨나지요. 마 지금처럼 볼펜 쫙 지고. 그 꿈 놓지 마이소이. 저는 학창 시절에 볼펜을 돌려서 시험 문제 찍을 때만 썼는데요. 아저씨를 보니까 많이 부끄럽습니다. 근데 누군가는 그 볼펜으로 이렇게 훌륭한 그림을 그려낸다니 정말 놀랐습니다. 더구나 볼펜은 특성상 한 번 그리면 수정을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저렇게 정교한 그림을 완성해 내신다는 건데. 미술적 감각과 솜씨 정말 대단하십니다. 네. 아저씨를 볼펜 그림의 세계로 이끈 건 언제 어디서나 그림을 그리고 싶은 아저씨의 열정이었는데요. 미술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또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아저씨의 그 열정 끝까지 응원하고 싶습니다. 그래요. 지금 보니까 그 어떤 세계적인 화가보다도 꿈을 향한 열정과 노력은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. 모자랭니다.